중국에서는 제가 도리토스... 다 보고 있는 거야? 프로게이머들도 연예인 못지않게 좀 인기가 있다는 게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? 최근에는 좀 많이 찍는 것 같다고 필리핀이었나? 아무래도 좀 광고가 계속 섭외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많은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는 한 13명 정도 있지 않을까 10대나 20대 남자들이 알아보시는데 요즘에는 30대 이상으로 모이시는 아저씨 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3세에